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사이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활과 관련되어지고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주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그 문맥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 집중하시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고 또 이런 생각이 있겠지 그러면 또 이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말해주면 또 이런 생각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스토리를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에 우리가 부활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부활을 한다는 것이 그저 콩 하나 심은데 콩 하나 나온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려 나왔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분명히 부활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마지막 종말대의 완전한 회복으로서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육체를 입었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똑같이 그냥 돌아가실 때 그 몸 그대로 몸 심은데 몸 난다 하듯이 내 몸 심은데 내 몸 나왔다 그러니까 그대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몸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새롭게 완전히 우리가 바라보던 영생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육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면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느냐 그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듯이 그래서 또 언젠가는 나중에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건 전혀 다른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몸 심은 데서 몸 나온 부활이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 또 야이로의 딸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에 아직도 육의 부활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고 또 그 전에 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의 몸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육체의 부활이 아닌 그 육체의 부활이 포함되어진 영의 몸을 입게 된 완전한 부활 이걸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낫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종말 때에 재림 때에 그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심은데 내 몸 이 몸뚱아리 하나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의 레벨이고 지금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은 그것은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기 곤란할 만큼 영의 몸과 같은 위대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진다 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자꾸 질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완전한 부활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보면 뭡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죠 세상의 질문은 그렇죠 두 종류가 있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질문이 있고 진리를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거부를 하기 이전의 단계로 질문하는 건데 이 경우도 바로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 돼 자 첫 번째 바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뭐가 되죠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하나 예를 들어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을 덮을 나무처럼 커지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과 부활을 어떤 예화로 늘 이해해왔냐 그러면 씨가 죽는다는 거예요 씨가 죽으니까 뭐로 나타나죠 하늘을 덮는 겨자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우리가 짓는 농사에서 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씨앗이 죽는 것과 같고 그 조그만한 알갱이 같은 씨앗이 하늘을 덮을 겨자로 자라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밀알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의 이전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레벌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을 덮을 나무 같은 겨자를 던진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뿌릴 때는 세상에 제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 거죠 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죽으니까 하늘을 덮을 겨자나무로 자라지 않더냐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의 관계다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육의 몸이 죽어서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것은 씨앗과 하늘을 덮는 겨자의 레벌처럼 굉장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은 뭐죠 육의 몸으로의 부활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천열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됐다는 건 나사로 케이스도 있고 이전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천열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천열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제 완전히 영의 몸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과 같기 때문에 천열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중된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몸 심은 데 내 몸뚱아리 심은 데서 내 몸뚱아리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 부활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몸은 죽기 전에 육체의 몸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배 나온 상태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배 나온 상태로 부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건가요 살 빠져서 그냥 막 이렇게 메말라 있던 내가 메마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겨자씨가 하늘을 덮을 겨자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몸으로 죽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또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중요한 포인트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을 육체를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나며가 되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이건 과거형이죠 이건 과거형을 말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완료형으로 말했고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고 싶어 하셨던 완전한 회복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나사로의 몸동아리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나사로도 나중에 또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시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이 주는 굉장한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천 열매가 된 것은 나사로의 레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체의 몸으로 갔으나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회복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참 뭔가 싶은데 이렇게 계속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씨와 나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또 육체의 몸과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뭔지 사람들이 모호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번에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예를 들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 번째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living spirit 생령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아담은 그냥 living spirit으로 왔는데 그 사람의 몸은 육의 몸을 가진 육의 사람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living spirit과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과 그냥 살아있는 영과 살려주는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는데 금방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쭉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수명이 100년이면 80년이면 100년이면 그렇게 마치는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은 죽지 않고 쭉 살아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아계신다 하는 신학적 도구마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참 기가 바뀐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혼자 살아계신 것만도 참 신기한데 예수님은 지금 혼자 살아계신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사명을 쭉 계속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바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한 겁니다 저 하늘에서 저 먼 하늘에서 예수님은 불로 장생하는 몸을 입고 계신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로 장생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쭉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에 일어났던 신학적 깊이가 이 묵상의 깊이가 굉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죠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Life-giving Spiri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Jesus makes us alive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살려주는 역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래서 Jesus gives us eternal life라고 하면서도 Jesus makes us alive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living spirit으로 살려내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아는 게 나름 무슨 상관인데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첫째 아담을 이어받은 육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을 이어받은 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첫째 아담인 육에 속한 몸을 이어받은 존재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되어지는 영에 속한 존재라는 양면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양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 15장 47절 49절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야기를 46절까지 쭉 말하고 난 다음에 47절에 와서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4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입고 있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 열매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땅에 속한 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덕택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 존재가 되었다 자 서로 속으로 모임하시면서 어깨 토닥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아 몰라봤네요 당신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어받으셨군요 우리는 육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 현실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육에 속한 이의 형상의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로마사에서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아 이게 또 육의 소욕이 나를 굉장히 좌절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절망을 말하는 거죠 아니 뭔 소리야 헷갈리게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영의 소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육의 소욕을 가진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은 육의 소욕을 가진 우리가 원죄를 이어온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런 존재 부하를 덧입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하를 덧입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육의 소욕과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5장 50절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우리의 이런 고민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몸을 너무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몸은 그냥 이런 현실이 있는 것 우리도 잘 압니다 비록 너무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영의 소욕을 붙들고 그 영의 형상으로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 것이 만만치도 않고 참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굳이 왜 내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산다 하고 나는 이제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영의 형상을 입었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뭐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도 왜 내 안에는 이런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걸까 하는 절망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비록 안다 힘들진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51절부터 52절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이 혈과 육의 마음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을 받아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 해봐야 말짱황이다 소욕 없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아휴 육의 소욕으로부터 나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절망해버릴까 봐 바울이 51절 5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우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내가 비밀 가르쳐 줄게 하고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비밀이 주어진다 지금 비록 우리 안에 이 양면이 있어서 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아우 그냥 뭐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뭐 말짱황이다 그냥 혀빠지게 고생해서 혀만 빠졌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 제발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은 비록 이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 죽고 어느 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의 재림이 있던 가운데 임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다 변화될 날이 온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양면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스트러글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육의 소용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재림의 날에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오픈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이게 비밀인 분들이 많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내 이 비밀을 온천하에 공개한다 믿는 백성들에게 다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절대 나중에는 이 싸움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에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기 누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기 누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아까 말했던 그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완전히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제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게 언제 온다고요 천기 누설한 겁니다 주님이 제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바로 그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의 회복이 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벌써 here and now here and now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을 잊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but not yes이잖아요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또 실족하고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here and now but not yes이지만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림의 그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선포하며 그때는 완전한 완전히 임하게 된다 내 이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고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러글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이것을 주님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이 비밀을 안 사람들로서 이 부활을 믿고 확신을 하고 싸워가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쉐어링할 때 나눔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붙들고 살아도 뭐해 이 죽을 고생이 끝이 안 나는데 부활을 믿고 살라도 지금 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가정에서 우리 이런 환경이 내가 아무리 십자가 붙들어도 아무리 부활을 믿어도 뭐가 달라지는데 도대체 여기서 버티고 살아가는 나를 누가 알기나 할까? 내가 없어져도 사라져도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질까? 나는 잊혀질 존재감도 없어 잊혀지는 게 무섭다지만 나는 잊혀질 존재감도 없는 사람 같아 이런 미국 땅에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런 내가 뭐 십자가 붙들고 해봐야 다 헛것이야 여전히 나도 또 재짓고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Make me alive Make me alive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산영이 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산영이 되십시오 비투성이라도 살아라 비투성이라도 살아라 나는 너를 살게 하겠다 아무리 육의 소욕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더라도 너는 영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네 존재를 포기하지 마라 네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5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고 성교사 될 때만 주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그냥 뭐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나는 죽을 것 같고 굳이 예수 믿어봐야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십자가 붙들고 있어봐야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건 신학교 가는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교사님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살아내는 일 그리고 너도 살려내는 영으로 헌신하는 것 Make me alive 했으니까 Make them alive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죠 God make me alive I will make them alive 나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 오늘 같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 나의 이런 수고를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계시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living spirit으로 비투성이라도 살으시고 그리고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서 Jesus makes me alive so I will make them alive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